도깨비불리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리안입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일간별 주간운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신약 버전만 해서 따로 보시는 것은 유료회원분들께 별도로 오픈될 예정이구요 지금은 전체적인 해석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청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일정인데 지금 1월 17일부터기 때문에 1월 5일부터 시작된 신축년의 신축월 하순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목의 일간부터 시작을 해볼텐데요 자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신축년의 신축월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끝이 났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1월 17일부터 이제 조금씩 2월 입춘이 들어오는 초순까지 간목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아요 우선 간목일간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축월이 그다지 반가운 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월 5일부터 약 일주일 넘게 불안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이제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는 흐름입니다 안정화되는 수순이고 조금 불안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날짜 경호일이 들어오는 월요일 1월 17일 운을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간목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간목 분들께서는 생각이 많아질 수 있고 4,5미로 이렇게 화해 환경지이기 때문에 식상의 환경지가 놓여져서 전체적으로는 게을러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들어오는 1월 18일은 신미일입니다 청간에는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업무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펼쳐질 수가 있는데 특히 평상시에 안 하셨던 말실수라던가 업무적인 실수가 반복이 될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임신일입니다 청간에는 편인이 지지에서는 편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금의 환경지가 신유술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관의 환경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해오셨던 일을 1월 19일에 잠깐 중단을 하실 수 있어요 계약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퇴사 결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전혀 다른 방향 전환이 이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월 22일 개요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마무리가 아쉬운 날입니다 마무리가 아쉽고 잘 안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 결실이 생각보다 잘 안나올 수 있는 날이에요 이제 금요일 1월 22일 갑술일도 보겠습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의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 술일이 식상에 해당하는 화해의 고지 즉 식상고지가 되는 날이 됩니다 주변에서 이 간목이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라고 보면 일진으로 들어온 글자가 내 사람들 즉 동료나 상사나 친구나 가족들이 이날 간목들에게 친절하고 또 호의를 베풀어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변의 도움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1월 22일 의뢰일도 보겠습니다 겁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의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함께 나의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즉 이 을해의 해속에도 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즉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동업자가 생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 즉 내가 사업가라고 그런다면 1월 20일 토요일에는 사람이 그동안 안 뽑혀서 힘들었다면 내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인이 생길 수도 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1월 23일 병자일도 보겠습니다 청간에 식신이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의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추진하고 일에 관련되어서 데이터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칼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하고 계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내고 계신 날이 신축월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왜곡 즉 오해를 받을 요지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크게 사지 않도록 최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루를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운도 제가 지금 안정화라고 이렇게 크게 적어놓은 것처럼 크게 나쁜 일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울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꼭 집중해 주시고요 현재 1월 초순부터 해서 신축월과는 마지막 달을 현재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을목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번 주간에서는 꽤 긴 시간 동안 기토라고 하는 이 지장간의 청강글자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뼈를 깎는 성장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통이 나를 아프게 하는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다소 소란스러우나 결과는 빛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날짜로 경호일이 들어오는 이 월요일을 보시게 되면 1월 17일 청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법 활기찬 일이 생길 수 있는 하루이고요 기분 좋은 스타트가 시작됩니다 주간에서 이제 1월 18일 화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이렇게 식상의 환경이 펼쳐지는 상황인데 청간에서 편관이 들어와서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이동운이 들어온 하루입니다 이동운이 들어와서 이제 그냥 단순한 이동이 이동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일들이 다소 많아지는 날이고요 그래서 종일 분주하게 지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 보겠습니다 1월 19일이고 임신일이죠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변수가 많은 날로 예상이 됩니다 1월 19일 수요일이 뭔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싶은 동기 의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넘치는 날이에요 잘해보려고 이렇게 덤비는 일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의욕은 상당히 넘치지만 이것은 의욕일 뿐이고 실행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 날이에요 이 수요일이 약속도 잘 안 지켜집니다 주변과의 약속 설치를 받기로 했던 선약들 구매를 해서 배송을 받기로 했던 일들이 지지부진하거나 내가 체크하지 않고 서로가 이날 분명하다고 심지어 이제 한 달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연으로 누락이 되어 있다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상대방으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일이었다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0일 목요일은 개요일입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의지해왔던 부모님이나 교수님이나 윗사람들 나의 윗사람 이 윗사람과 이별을 하시게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윗사람과 인연이 끊길 수가 있어요 꼭 나이가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과 헤어지는 수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내 곁을 떠난다거나 다른 조직으로 건너가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금요일은 1월 21일이네요 갑술일이고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해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이날은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고지가 되는 상황이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일에 대한 진전이 아주 더디고 느립니다 그럼 20일 토요일은 어떨까요? 을의 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해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 소통이 잘 안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전달하는 말이 왜곡돼서 전달이 되고 상대방들의 말도 두 번 세 번 네 번씩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자꾸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버겁고 어려운 하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1월 23일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병자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해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현재 본인이 위치에 있는 이 포지션 위치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과거부터 쭉 되돌아보게 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고독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외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테마가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본인을 힘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발전하게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병화일간입니다 화면을 조금 더 키워봤습니다 신축년은 신축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1월 5일부터 시작된 달입니다 2월 초까지 입춘 들어오기 직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선 추거리기 때문에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이 재성을 향해 달리는 부분이라 이동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이동이 높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서는 병화가 기토라고 하는 이 지장간에 청간에 이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돼서 이게 상관 에너지거든요 그만큼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또 이 문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얘가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 있죠 이제 이번 주간부터요 이 17일부터 2월 초까지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이 되는 수순으로 계속 건드려주는 거죠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상황이라고 할 때 이 문을 단순하게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덜커덕하고 바로 여는 방법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병화 입장에서는 여러 번의 노력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시도를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짜인 경호일을 보겠습니다 1월 17일이네요 청간에 편재가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이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목적 목표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크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결실이 아주 크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1월 18일 화요일 심리일도 보겠습니다 심리일은 청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도움을 주변 사람들이 병화에게 던지게 되죠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19일도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고 편관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은 어떨까요 20일 개요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정재가 지지에 그리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특히 결혼을 하셨고 장성한 자식이 있는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의 건강이나 자식의 안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20일 목요일입니다 연락이 오랫동안 끊겨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메시지나 통화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21일 금요일 갑술일도 보겠습니다 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 구매권 계약권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지체되고 지연이 되는 상황이 금요일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연권이 많아집니다 이제 토요일 22일도 보겠습니다 을해 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멈춰져 있던 일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나는 거의 일을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멈춰져 있던 일이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다시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라는 연락이 또는 중간 연락이 중간 통보가 올 수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취직이 계속 안 돼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전주의 면접을 보셨다거나 여러가지 시도를 계속 이번주 주중에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에 어떤 결과를 또 듣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23일 병자일도 보겠습니다 사실 병화가 힘을 못 쓰는 날이긴 하죠 일요일에 해자축으로 진행이 돼서 불이 지금 소멸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일요일만큼은 청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병화본에게 집중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 날인데요 이날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왜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자해의 속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믿음을 보여주기에는 병화가 지금 약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망증이 제가 앞에 언급드려던 상황이고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일을 탁탁탁 처리해주고 집안에서 수도가 고장났거나 전기가 고장났거나 그런 상황에서 병화분들이 문제의결을 타타타타타 해주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간에는 어쨌든 간에 병화분들에게 그동안 계속 골치 아팠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상황입니다 물건이 필요했는데 사지 못했거나 그러면 신용카드가 또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했던 상황인데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구매가 가능해지도록 또 일이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을 오랫동안 쉬셨던 분들은 이제 드디어 업체 쪽에서 일에 대한 제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부터 신축년의 신축월이 현재 기간이 시작되었고요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우선 이번 주간에 기토라고 하는 이 청강글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식신에너지가 되는 상황인데 정화복 정화일간 분들께서 일을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버리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감당이 안되는 상황으로 일을 버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스스로 일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나 결실이 상당히 아쉬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날짜인 경호일이 들어오는 1월 17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정제가 청간에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 하루입니다 매우 신중해지는 날이 이 날이 되고요 그 다음 화요일 18일은 신미일이라서 편제가 청간으로 그리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실수도 없고 결과 자체는 참 완벽한 날이에요 무난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화분들 정작 본인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본인을 압박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괜한 걱정, 괜한 미련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은 심신의 안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수요일 19일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고요 정관이 정관에 지지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외부에 아무렇지 않은 척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완벽한 척 이런 연기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작 정화군들께서는 부담스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 내면의 목소리가 최근에 스트레스였던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이 고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은 20일 개요일입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장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환경이 되는 것인데 이 글자 자체가 말을 하는 입을 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구설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해요 제가 입을 그려놓은 이유가 본인을 향한 구설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구설 그리고 구설뿐만이 아니라 그 구설이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그 구설의 원인을 알게 될 수 있는 또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월 20일 목요일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21일 이 금요일 갑소리도 한번 볼까요 청관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학업을 하고 계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향 설정이나 추가 목표를 꿈꿀 수 있는 날이 되고요 또 사람들의 의견을 다른 날보다 유달리 이 금요일만큼은 잘 경청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이제 1월 22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의뢰일이고 청관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무리한 일을 벌였던 결과를 비로소 이 토요일에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또 정화분들 실제로 이 토요일에 게을러질 확률이 좀 있어요 그 다음 일요일은 1월 23일이네요 병자일입니다 청관에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 인맥들과 가시는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다른 길을 간다 그것은 바로 이 자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정화분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냐면 기존에 있던 상황과 달라지는 변화를 가져다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곁에 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원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 일요일이 지금 필서가 갑자기 안 돼서 제가 말로 대체를 했는데요 어쨌든 정화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만큼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보다 조금 더 무리하게 일을 벌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의 50%만 진행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를 보시게 되면 무토일간 분들도 1월 5일부터 신축년의 신축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현재 지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간부터 2월 초까지는 약 2주 정도 무토가 기토라고 하는 글자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즉 겁제이죠 그런데 이 겁제라는 것은 본인과는 한타임 건너서 타인일 가능성이 크고 또 주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나를 도와주는 기운으로 이번 주간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이 기토를 향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즉 나의 일을 제쳐놓고 수습해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일에 휘둘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날짜인 경호일이 1월 17일에 들어왔는데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본인을 희생해서 성과를 이루게 될 확률이 큽니다 개인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결실은 매우 큽니다 그럼 18일 화요일은 심미일입니다 청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또 이제 목의 기운인 관에 고지가 되는 상황이라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화요일은 직접 무토일간 분들이 손을 대지 않고도 저절로 문제 해결이 되고 저절로 숟가락을 얹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일조를 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듣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19일 임신일 청간에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근심 걱정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상황에 감동도 잘하고 눈물이 맺힐 수 있는 즉 감정기복이 평상시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20일 목요일은 개요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금전적인 손실이나 본인의 에너지 낭비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타인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21일 금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청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실제로 이동하시는 상황에 있어서 발이 묶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곧바로 해결이 안 되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동수단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기차라던가 비행기라던가 이런 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연착이 된다거나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토열 보겠습니다 22일이고 의뢰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환경을 얻게 됩니다 환경과 위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작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긍정적인 의미겠죠 현재 위치에서 퇴사라던가 또는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서 여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것들이 법적인 송사와 함께 얽혀서 잃는 것이 더 크게 와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하지만 그런 현재 상황에서 잃는 것이 큰 만큼 값어치가 더 큰 보상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23일 일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청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오늘 오고 가는 약속 밥 사줄게 이런 약속 있잖아요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들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순간만 진실할 뿐이지 훗날 지켜지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퇴직이기 때문에 이걸 아이벨트 자거든요 한자로 썼을 때 그래서 실속이 떨어지는 대화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대화는 고지곳대로 잊지 마시고 걸러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신축년의 신축월을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기토가 영향을 받는 에너지가 바로 기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토의 기토가 포기어졌을 때 이는 구름의 구름이 포기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또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나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면역력 자체가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때가 가장 기토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자 그럼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주간 흐름을 보겠습니다 경호일이 들어오는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신 경우에 자식과 관련된 일에서 기쁜 일이 생기는 날이고 또 이제 남성 여성 상관없이 대부분은 본인의 능력 때문에 하루가 아주 순탄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8일 신미일도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실제 이 날은 모거의 즉 관고에 해당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자식이 주장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어떤 부딪히는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사업자고 아래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계신 경우에 그 직원들의 강한 어떤 제안이나 건의사항이 생겨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일적인 다툼이고요 혹은 그것이 가정사일 경우에는 자식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수요일 19일도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고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의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생각이 앞설 수가 있고 그만큼 생각이 앞서는 만큼 실속이 아쉬운 날입니다 노력은 이날 참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할 텐데 이 노력은 참 가상하지만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허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이성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구설수라던가 오해를 받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노력들이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일 목요일은 개요일입니다 편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회가 들어오고 사람들과 연락하고 실제 대면을 해서 만나야 할 일들이 빈번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신유술 흐름으로 갈 텐데 금요일 21일도 보겠습니다 갑술일이고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날은 토와 화의 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성의 고지가 또 되죠 새로운 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또 있어요 새로운 계획이라 하는 것은 이직 계획도 될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22일이고 을해일입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의존도가 높아지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 토요일에는 실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나 환경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수 있어요 어떤 한 가정의 어머니라던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날 토요일은 일탈을 하고 싶은 일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23일 일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청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존의 인맥과 헤어지는 인연이 이때 들어와요 이별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도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남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이런 해석법이 있구나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간도 신축년의 신축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경금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결과를 얻게 되는 좋은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길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염려해 주시고 명심해 주시고요 첫 번째 날짜 17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경호일이라서 청관의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누이는 날이고요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시각각으로 변수가 생기고 그리고 불안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이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에서 이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흩어질 거나 합병이 된다거나 감사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앞날을 전혀 예측지 못하는 불안해지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일 화요일은 심리일이고 정관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재고지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이날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행의 실수로 인해서 구설수에 단단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 종사 중인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18일 화요일에 잘못하시게 될 경우 눈도장을 대중들에게 아주 부정적으로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게 올 수 있어요 이제 19일 수요일 임신일도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일적으로는 잘 풀리는 날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계된 주변 사람들 다 잘 풀립니다 그런데 연인이나 교제 중인 분 혹은 부부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감정적인 고비가 될 수 있고요 이제 20일 목요일은 개유일입니다 청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시거나 이동을 하시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다가 사소한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충년의 축월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유날이 일어나게 되면 유축하보로 인해서 금이 금수로 이렇게 가장 강하게 축축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체와 관련된 부분은 다치기가 쉽습니다 축과 관련되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축이 대온으로 들어온다거나 연도로 들어왔을 때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현재 지금 뉴스를 보시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이제 21일 금요일 갑술일을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이 술이라는 환경에서는 토와 화가 또 고지로 앉아있기 때문에 관과 인이 이렇게 고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식사자리나 식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홈파티처럼 혹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소한 언행이 말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갈등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을해일입니다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근심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 대해서 인정상으로 끌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일요일 23일 병절도 보겠습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번아웃 증상이 생기기 쉬운 날이에요 집중력도 건강도 모이지 못하고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휴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 번아웃 증상 일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분들은 주말보다는 주중이 좀 더 다사다난하시고 하지만 끝에 결과는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고생을 하시나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오른쪽 동그라미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 1월 5일부터는 기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축년의 신축월이 현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20일에 대한이라고 하는 절기도 현재 있으니까 꼭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신금이 기토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다음 주에도 물론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바빠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첫 번째 날짜 17일 보겠습니다 경호일이고 정관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되도록 이 신금이 정화의 환경지로서 잘해주려고 하고 또 이 신금분들이 워낙 또 할 일들을 잘해요 그런데 이 날은 아무리 잘해줘도 아 나는 외롭구나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한계, 고독, 한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18일 화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역시 정화의 기운이 이때도 이어지고 있는데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신금이 녹여서 자신을 녹여서 도움을 주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신유술로 흐름이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신일인 수요일 1월 19일 보겠습니다 청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무리하게 전체 조직을 위해서 공헌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제 20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유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권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날은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인정을 크게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21일도 보겠습니다 갑술일입니다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20일은 대안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더 추워지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인성인 토와 그리고 화에 해당하는 관성이 고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인성고와 간고지가 둘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1일 금요일에는요 신금일관 분들은 편협한 판단으로 주관적인 해석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으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뒤에서 그 사람을 헌담하는데 동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분에게 세상은 비밀이 없잖아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두룩이면 카드를 꺼내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이제 토요일 22일 의뢰일도 보겠습니다 편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그래서 이날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만남이나 연락이 이어져도 사실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외로운 날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성에 대해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선을 단단히 그으셔야 됩니다 이제 23일 일요일 병자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큰 성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신축년의 신축월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임수가 기토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에서는 다음 주까지도 간섭도 많이 받을 것이고 공격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토는 임수를 강하게 제압을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3일씩 쪼개서 볼 수 있는데 1월 17일 첫 번째 날 경호일이 월요일입니다 청관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약속이 치소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가치가 있던 일이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돌변하는 수순이고요 이제 화요일 18일은 신리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인수인계를 업무상 받게 되거나 업무를 하실 때 혹은 장사를 하실 때 겁이 많아지고 소심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대범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1월 19일입니다 임신일이고 청관에는 비견이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도움을 외부에서 받을 일이 생깁니다 친구나 가족 또는 상사나 동료에게서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개요일입니다 20일 대안이라고 하는 절개가 또 들어와 있죠 이 날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유금이기 때문에 금생수가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신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을 듣게 되거나 또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임팩트가 있는 날이네요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21일 갑술일입니다 청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또 주장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생각과 주장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양보와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양보를 해주고 또 말과 행동 즉 언행의 신중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22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을해일이고 상관이 청관에 지지에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집중도 잘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 식상에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23일 병자일입니다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제가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다사다난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평소보다 겁이 많아져서 자칫 크게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소심하게 성과가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또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 개수일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신축년의 신축월입니다 1월 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양력으로 이번 주간에는 개수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간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기토는 바로 편관입니다 그래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본인의 상황 자체가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결과 자체가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하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17일 월요일을 보자면 경호일인데 청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속에 지금 정화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수가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의지를 해왔던 고향 내가 일해왔던 가게 또는 모처가 되었던 기존 조직과 이별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18일은 신미일입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역시 정화가 지금 들어있는 밑으로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으며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되는 목의 고지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약속했던 일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지연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신경을 좀 건드리는 일들이 월요일 화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9일 수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청간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경쟁자들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즉 뜻이 다르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고자 하는 길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상황이 수요일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일 목요일은 개요일인데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돌파구를 고민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고심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이제 21일 금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화와 토가 여기서 고지에 놓이게 되죠 즉 재관이 여기서 재관고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앞날을 계획을 하시는 날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토요일입니다 22일 을해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다치거나 수술운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이 속에 갑목이 또 들어있고요 또 병원에 가실 수 있는 날입니다 병원 또는 부상 또는 수술 이런 것들이 이날 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23일 일요일 병자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본인의 이익을 서로 n분의 1로 나누시게 될 것이고 경험이 없는 일을 상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상담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평상시 내가 상담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신기한 정말 특이한 일을 가진 사연을 가진 분이 상담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또 살펴봤고요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나눠드리자면 저는 지금 12월부터 해외분들이 계속 인입이 되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오늘 보시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은 거의 국내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맞다고 피드백 주시는 분들의 거의 80%가 해외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게 돼서 좀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이 다 다를 거잖아요 시차도 당연히 저희 나라랑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많고요 그래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어서 신강신약 기룡버전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금요일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